오빠 옆에서 하루종일 옆에 안 있고 쉬운 시간 체크 안 해주고 나 오늘 옆에 매니저 있었어요? 나 오늘 계속 내 컨디션 체크해 준 거 선호밖에 없었는데? 와줘서 고마워요 또 와주세요 다음 달에 화장품 판매할 때 네 네 나 줄 거 같아 나 줄 거 같아 어떡해 떨려 아하핳 아하핳 모자 잘 안 떠 이게 뭐야 추우니까 손으로 어머 이거 뭐야 우리 에디션 아니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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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모자 좀 한번 이 여기 전체 다야? 네 다 이게 얼풍이 아니야? 어우 예뻐 예뻐 이런 소재 좋아 어 또 이거는 한정 수량 이거는 몇 개 없는 제품 진리 어머 와우 어 어 진짜 하하하하 이게 달라붙기에서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네 이거 하나 하시겠어요? 어? 하하하하 저랑 같이 했어요 네 같이 했어요 네 블랙 마이웨이 블랙 하나랑요 마이웨이 블랙 하나랑요 이거 아니에요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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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쓰면 마이웨이로 굴기로 했어요 이거 쓰는 순간부터 그날은 계속 마이웨이 완전 마이웨이 리스텝 네 이거 이거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이렇게 두 개 롱 롱 아 롱 롱 롱 롱 롱 메 워 오 잘 있었어 너무 더 divulg I don't like that 너무 아시네 너무 diez 너무 아시네 이거 대화에요 저희 언어에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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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어떻게 와줄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너 이거 한다길래. 알고는 있었지. 어떻게 와줄 생각을 했을지? 이때 아니면 너 언제 봐. 지금 밖에 다 기다리고 있는 거 알아? 줄 서 있어. 줄 서 있어. 안녕. 잘 있었지? 우리가 되게 막 엄청 자주 본 줄 아는데. 아니잖아, 그치? 사실. 둘 다 집순이어가지고. 집에서 서로 안 나오고 보러 갈게요, 보러 갈게요.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보고 싶었어, 진짜. 네, 저도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처음 놀았잖아. 아, 그니까요. 그래서 나가야겠다. 오늘 나가라는 소리구나. 너무 잊지 못할 말이에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고마워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멋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려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온 거야? 마스카라도 내가 하고, 막. 집에서 꼬물꼬물. 근데 너 왜 이렇게 하냐? 그, 컸죠, 왠이. 예전에는 언니보다 작았는데. 조심히 가요, 왠이. 장세 잘해. 네, 그럴게요. 화이팅. 야, 또 연락해줘. 네, 알겠어. 잘하죠. 아, 언니 덕분에 갑자기 활기를 찾았네. 화이팅. 화이팅. 힘 내시고요. 화이팅. 화이팅. 가보시라. 조심히 가세요. 바이바이. 아, 언니때매도 감동 한 바가지 흘렸네. 태연 언니가 올 줄이야. 감독님이 왜 웃고 계세요, 이렇게? 태연 언니. 왜 저렇게 그렇게 정해졌어요? 감독님이, 아니, 활짝 웃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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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진짜 영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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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이랑 미미. 랜디랑 인사할래요. 저 팬이에요. 그러면 너 지금 직장인의 신분을 잃지 말라고. 아 근데 팬인 걸 어떡해. 추천 하나 해주시죠. 잘 어울리실 것 같은 거 아니면 좋아하는 스타일 하나만. 이게 다 이거인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리 요기식산명. 그쵸. 안 써도. 그렇게 말고 그냥 앞에만. 이런 느낌만 이렇게. 네 이렇게. 아무튼 대략 이렇게. 예쁠 것 같은데요. 엄청 예쁘다. 머리 딱 맞춰서 하면 되게 예쁜. 괜찮으세요. 그냥 너무 예쁘신 것 같아. 좋죠. 이렇게 네 개 쭉 구매하시겠네. 네 개 다. 싹쓰비. 얘네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얘네가. 얘네가. 이 새끼. 이렇게 하지. 여기 또 선택을 못 하시는. 포카골라 할까요? 포카골라 할까요? 네. 아 근데. 약간 미인색으로. 이걸로 하세요 그러면. 네 이거. 픽스. 픽스. 이거 하나 주세요. 화 안 돼. 화 안 돼. 잠깐만. laid 봐. 빨리 마지막. 톤 올랐어. 톤 올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 like it 어떡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또 스케줄이 되셨어요? 네, 끝나고 왔어요 가까우니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네, 예뻐서 저도 모자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무 연습할 때도 모자도 필요하고 너무 예뻐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인을 해드려도 될까요? 네 감히 제가 네, 해주세요 오, 이런 거 돼요 너 이런 거 잘해요 우리 친구잖아요 나의 동갑이잖아요 말, 말 이번 기회로 말 뭘까? 그럴까? 왔다가 왔다가 연락을 안 했지 맞아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 다른 멤버들도 같이 왔으면 좋았어요 오 오 오 오 오 이 거는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또 보니 카드로 보니 카드로 보니 카드로 하죠 이런 거는 이거 또 내 보내주세요 보니 카드로 보니 카드 보니 카드 보니 카드 보니 카드 보니 카드로 할게요 보니 카드로 할게요 와 와줘서 너무 고마워 고마워 나도 고마워 이 시간은? 다 같이 보내고 보내줄게 아름다운 편하자 파이팅 고마워 고마워 안녕 웬디 안녕 우리 빨리 파이팅해야 돼! 파이팅 파이팅!